렉 걸리나요? 8월 29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엑스컴2 확장팩입니다. 확장팩이 오늘 나왔습니다. 드디어 엑스컴2 확장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펜 펜 컴터 펜 좀 올릴게요. 자 게임 블로우기로 해야 되나? 이거 새게임 해야 되나? 어 블로우기가 애초에 없군요. 끊기나요 님들? 어때요? 자 신병과 베테랑이 있습니다. 엑스컴의 익숙한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난이도입니다. 저는 신병인걸요? 자 갑시다. 뭐야? 괜찮아? 아 오케이 그럼 그대로 갈게요. 잃고 버려짐 활성화. 티토리얼에 포함. 이게 뭐지? 선택 가능한.. 뭐야 선택이 안되는데? 어? 아 통합 다운로드. 오케이. 잃고 버려짐. 뭐지? 오케이 해봅시다. 아 쫄보가 아니고 신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스토리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스토리 봅시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아웃라이더. 아웃라이더. 통행 금지령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스토리 시점이 어디지? 언제지? 내가 엑스컴 마지막에 엑스컴2 마지막에 이제 지구 좀 해방시키잖아. 해방시킨게 아니고 그 지역만 해방된건가? 아웃라이더. 어어어. 아직도 아프 mota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야? 엘 뱃어ames 엘 뱃어ames 엘 뱃어마우드 엘 뱃어마우드 엘 뱃어마우드 도 miracles 있습니까? 뭐지? estab뱃 tiempo 형님... 담수 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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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뜰 으베 비둘 으뜰 아웃라이더! 리포트! 어허! 기절시켰어요 인간 닝겐 얘가 아웃라이더라고 부르는 리퍼? 아웃라이더! 아웃라이더! 누구지? 이 안에 있는... 헉! 뭐야 에너미 위딘 처럼 기존 스토리에 추가된 거래요 아 그렇군요 아아 그 기존 스토리에서 그냥 좀 추가된 거구나 아아 한 번 더 하는 거네 그럼 그럼 내가 거의 스포한 골이 되는 건데? 아 어쨌든 뭐 한 번씩 다 보셨죠? 예 스토리는 스포한 건 아니겠죠? 아이고 금방 깨져 예 이 아저씨 또 나왔네 어 선글라스 동그란 거 으흠 이 아저씨 또 나왔네 평화유지군은 이미 밝혀진 공동들을 사전 체보했습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저게 뭔 개소리란 말이오 퍼펙트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가까운 평화유지군에 신고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멈춰 멈춰 아 이게 겉문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 크래셔 게이트를 뭐 부신다는 거죠? 걸렸어 지금 머리둥절해 아 아 명시를 개머리판으로 자 여기다가 폭탄을 해당 누가 악역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흐흐흐흐흐흐흐 인간이 악역인가? 흐흐흐흐 자 출동, 출동, 게이트 크레이셔 출동 자 뭐 금방 깰게요 금방 깨면서 우리 한번 스토리 봅시다 아까 아웃라이더, 리퍼 이런 게 좀 나왔는데 과연 추가된 미션은 무엇일지 한번 날아보도록 합시다 어 네 너무 오랜만인데, 자 튜토리얼 한번 하면서 각장 우선적으로 시야에서 벗어나야 해요 알겠다 이동하겠다 자 갑시다 유닛 상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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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방에 완전 엄폐가 가능하겠다 이동한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됐다 자 전 녀석을 쏘면 되겠죠 준비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자맹을 유지하십시오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자맹중 뭐 저는 유능한 컴밋 리더이기 때문에 컴밋 리더이기 때문에 헤헤 자, 저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하죠? 두 명으로 여섯 명 제압하는 거는 굉장히 쉽... 잠깐만 오케이 뭐, 튜토리얼이니까 뭐 겅하십시오 너의 남한 그녀들을 적당한 나라는 걸 그쪽으로 여섯 명을 제압하기에 제가 잡고 있는 건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거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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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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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맹이 해제됐어요. 다음 상황실 전부인데 자맹이 해제됩니다. 병사가 적을 공격할 때 창을 부수거나 문을 차서 열때 병사의 측면이 노출되거나 적의 탐지 타일로 이동했을때 오케이. 자 다음 친구 자 55% 확률 28% 26% 근데 한 칸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 앞으로 한 칸 이동해가지고 조용히 해 내 결정은 내가 한다 자 몇명 남았죠? 두명 남았네요. 이 친구가 아마 공격을 하겠죠. 빗나감 어? 이거 너무 측면인데? 이거는 튜토리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거에요. 튜토리얼상 죽을 수 밖에 없어 아 이거 이렇게 정해주잖아. 자꾸 앞으로 가라고. 이거 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냐 아 이 튜토리얼이 어쩔 수 없는 그 스토리상의 그거라니까? 저 친구를 각성하게 하려면은 뭐 죽어야 되나봐. 응. 아 아 쌩얼받는데 와 아, 인간 혼합체 병사들이래요. 오케이! 렛츠 무브! 아, 너무 멋있다. 어드벤트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요? 되게 취향이 특이하시네. 저 얼굴을 보고 아, 너무 좋다 하시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아이템, 아이템 먹으면 안 되니? 아, 이게 자꾸 튜토리얼이 집어때로 이걸 정해보죠. 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일로 가. 아, 일로 안바네. 아, 먹고 싶은데. 저거 없어진단 말이야, 한도 지나면. 너무하네. 경계. 뭐야, 뭐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동.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 자, 멋있게 창문 깨주면서. 잠깐만요, 신체에 회수할만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 이거 먹어야지. 자, 먹어주시고. 역시 뭘 좀 아는구만. 파밍을 해야지. 스코프. 먹어주시고. 자, 이동. 오, 지원군 왔다. 자, 이동. 경험지 덩어리들이죠. 나중에 가면 이 지원군을 이용해서 레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밍하는거죠, 말그대로. 저기,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기있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경계중인. 우리 병사가 한 명을 사살. 하하하. 경험지 감사감사. 계속 가. 내가 시간을 끌테니. 자, 튜토리얼에서 시키는대로. 48% 49% 하나를 죽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를. 하나를 죽이는게 나아. 수적으로. 수적으로 열쇠를 만드는거지. 무기 발사. 아, 무조건 얘 쏴야되네. 튜토리얼상으로 크리티컬이 터지려나보다. 맞죠? 내 말 맞지? 그치? 파이팅. 우린 갈게. 자, 해킹. 4번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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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5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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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해킹. 아 이게.. 이게 커맨던가? 어우 깜짝아 아 나 사람 피는 줄 알았네 자 이제 빠져나가면 되죠? 사람도 챙겼겠다 자 이 친구를 들고 자 유닛 운송 크 무겁겠다 알았어 알았어 우린 이동 중이다 안돼 아니 애초에 이런 미션에 신병을 오케이 제가 위로 위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다가 수류탄을 던지십시오 오케이 Fire in the hole 좋았습니다 이동 쭉 이동해 아 힘들어 스카이 레인저 호출 자 호출하자 오오 쏘는거 아니야? 빗나감 빗나감 오케이 자 또 왔죠 빗나감 홀 데미지 5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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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요? 자 여기다가 탈출 지점을 지 탈출 지점 설정 P를 눌러서 여기다가 퓽 퓽 던져 좋아요 설치했습니다 이러면 여기다가 오케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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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여기로 이리로 오면은 탈출을 내려주겠죠 탈출 탈출 얘 이름 뭐였지? 화났다 화났다 아 코덱스 맞아 코덱스 탈출 좋았다 빨리 킹급환자입니다 어서 부검해야됩니다 맥박 맥박 안 뛴 심장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엑스컴 엑스컴 1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최고 제 취소를 오 오 시신 문 결정 오늘의 주연대가 시작되는 끝은 핵전공사 엑스컴 이런 소조가 정말 두기 eighth 당연히 이런 implant은 альной Men 우리 위험한 여기가 계획이 없지, 사람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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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개무섭다. 이 게임 1인칭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개무서울듯. 성공했습니다. 잡혀있었던 건 사령관이었고요. 사령관님이 그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깨워놨습니다. 두개고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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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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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박사 불러와. 어디 한번. 어디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봐.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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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잘 쓰는구만. 그래. 자네를. 급양담당관에. 배치하겠네. 그래. 앞으로. 뭐 삼겹살이라던지. 어흠. 고기같은거 나오면은. 자네가. 처리하게. 이게. 오케이. 좋아. To the bridge. 오케이. 함교로. 어. 뭔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얘기해. 이제. 자. 조항군이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닥달하던 хар이브리드 자기장전력 변환기의 위치를 발견됐습니다. 어흠. 저 변환기를. 오케이. 패! 가져올게 내가 자 공격명령을 내린다 가자 자 우리 분대원들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 분대원들 아까 진급한 급양담당관은 왜 전투에 왜 나가지? 밥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가고 자 신병들 다 출동하겠습니다 듀란드, 켈리, 시, 사이먼, 왓슨 자 자네들 다 무기 점검은 다 했겠지? 총기 수입 다 완벽하게 했고 공격명령 하달하겠다 급양담당관 자네는 살아서 돌아와야 되네 자네가 죽으면 우리 밥할 사람이 없네 망치 거인 작전 망치 거인 망치 거인? 그 방송하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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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병사들 다 죽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좋아 우리 그런 꿈은 꾸지 않기로 해요 자 듀란드, 듀란드 자네는 고지대를 점령하여 우리 아하군들을 보호해 주게 사이먼? 사이먼 자네는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아 이거 맵 보는게 어려운데 맵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군요 좀 머네 어 뭔데? 그냥 쭉쭉 가 레츠 두 디스 스포가 아니고 꿈꾼거에요 꿈꾼거 얘기하는거에요 왓슨, 왓슨 자네는 여기로 올라오게 그리고 켈리, 금양담당관 자네는 자네도 앞으로 쭉쭉 전진하게 듀란드 듀란드 자네도 올라가서 커버해주게 여기는 뭐 엄폐 안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올라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봐버리는거인 어 안보였어 안보였어 자 듀란드 요쪽으로 요쪽으로 거리가 좀 먼데? 앞으로 좀 더 가도 되겠죠? 자 완전 엄폐할 수 있는 곳 없나? 없으면 요쪽으로 어차피 이 첫 미션이라서 적군이 그렇게 많진 않을거에요 좀 과감하게 움직입시다 여기 불 붙었네 과감 과감하게 움직여 오케이? 완전 엄폐 가능 여기로 타는건 아니겠지? 으! 저기있다 저기있다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적군이 저기있는걸 확인했으니 우리는 최적의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자 이쪽으로 간다 다운턴부터 공격 개시하겠습니다 이번턴은 일단 자리잡기 자 켈리는 우리 켈리 여기 근접공격에 특화되어있죠? 자 오나요? 두명인데 아직 자 아직 우리 발견 못했어요 두란드 두란드 너 너무 멀리있어 이쪽으로 이동해 어 잠깐만 여기 엄폐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아 저기 더 있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네 어 자 일단 여기에 수납 뭐야 색토이드? 저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쪽 근처 자 여기로 이동해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고 있어 재밌겠다 오버워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그리고 자 낸 이쪽으로 아 이거 너무 보이나? 자리를 잘못 잡았네 어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설마 발각되겠어? 어? 잠깐만 이거 발각될 확률이 조금 있는데?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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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섯 턴 여섯 턴 준비하고 이 친구 움직이면 바로 걸리거든요 경계 경계 이 친구가 측면으로 가서 경계 이 친구로 공격 개시 파이어 인 더 호우 자 이렇게 근데 폭탄으로 죽이면은 아이템이 안떨어져 그게 문제긴 한데 지금은 애들이 다 신병이라서 쏘랩들이라서 진급이 우선입니다 아이템보다 경험치가 우선이다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자 이제 얘네들도 발견하고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경계 죽인 우리 친구들이 한 명 정도는 사격을 해주지 않았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뭐죠? 공포? 공포 상태 공포 공포 걸렸다면서 앞으로 뛰어나가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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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사격실력이 영~~ 형편없어요 0점이 안맞나요? 자 우리 사이먼 사이먼 우리 친구를 도와줘야 돼 지금 자 앞으로 이동하자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반 엄폐상태에서 72% 72%에요 72% 충분하죠? 72%? 오줌 발사 그렇습니다 치명타까지 터져주시고 자 켈리, 켈리가 또 한건 해내야 돼요 켈리가 지금 뭘 죽여야 되냐 요 녀석, 요거 색토이드 닮은 녀석, 요 친구를 죽여야 되거든 가드레일 뒤에 숨어 아! 경계였네 근데 안맞죠? 너무 멀어서 개꿀 이건 뭐야 이 게이지는 뭐지? 이 초록색 게이지? 생긴거 같은데? 저런 게이지가 있었나? 자 58% 38% 좀더 확률이 높은 58% 아 샷건이구나 샷건이었네요 자네를 믿었건만 자 58% 38% 왜 왜 이렇게 확률이 낮지? 어 야 여기 자리 좋아 자리 개좋아 올라가 올라가 뒤졌어 72% 이거 하나 끝내는게 좋긴 한데 끝낼까요? 에이 설마 72% 빗나가겠어? 오케이 자 하나 작살 냈고 수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우리가 쏘게? 안 맞을걸? 아 뭐죠? 경포인가요? 아아 시체를 수생시켰네요 아 세턴 남았네 아 충분해 충분해 잔소리하지마 센트럴 잔소리하지마 잔소리하지마 충분하니까 자 자 달려가서 그냥 다 그냥 쏟아 부으면 되죠 저기 가서 38% 너 그럼 가만있고 다른애부터 쏴 닿나 요거? 흐허허허허 가자 급양담당관 삼겹살 썰기 좋았습니다 와 근접공격이 취약하네 이 친구가 굉장히 취약하네요 그리고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46% 너의 등급은 아아 허접 오케이 에이미의 상태가 수류탄을 던져볼까? 수류탄을 던지면은 흠 흠 자 일단 앞으로 이동해보시게 좀 멀리 던져야되는데 가능하실? 아 살짝 싸이오닉 좀비 싸이오닉 좀비 아 이거 이거 때려야돼? 4데미지 아 3데미지 이걸 이걸 죽일까 이걸 죽일까 이거 38%고 이거 78% 근데 이걸 못죽이면 한턴 더 해야되거든 얘 죽이면은 얘는 사라져 근데 얘를 죽이면은 다음턴을 봐야돼 어쩌지 어쩌지 38% 38%가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 메이플스토리 10% 주무소도 많이 발랐는데 응? 그렇지 30% 아주 큰 확률이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죽고요 자 그럼 다음 이 친구는 여기가서 아이템 챙기고도록 하시고 고급 자동 장전기 고급 자동 장전기 좋았어 챙기고 자 그리고 너는 여기가서 이거 해 경계 경계 아이 됐어 야 했어 해결했어 기다려 자 해결해 패킹해 잠금 해제하면 5%? 장난? 실패시 효과 없어 아 효과 없네 실패시 수입 25증가? 하는김에 2%짜리 합니다 설마요? 아이 안됐어 안됐어 어 아쉽네요 저거 되면은 도둑놈이지 자 임무 완료 완벽함 임무 사진찍기가 있네 사진찍을까? 자 임무 완료 자 임무 완료 완벽함 임무 사진찍기가 있네 사진찍을까? 누가 무전기 누가 무전기에 이렇게 되고 떠드나 누구냐 이거 됐다 몇몇 병사는 진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사령관님 샨도 들릴 말씀이 있다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와 다 진급했어 그래 자네는 스나이퍼인가 어 이 친구 아까 고지대에서 쏘던 친구죠 이 친구는 스나이퍼에 자질이 보였어 어 애초에 스나이퍼에 스나이퍼 될 제목이었어 듀란드 좋아 자네는 스나이퍼를 하게 스킬은 아직 못찍네요 사이먼 사이먼은 척탄병이네요 유탄 발사기 그래그래 자네는 폭탄을 아까 이 친구가 스리탄 던졌었나? 와 딱딱 맞춰서 나오는데? 사이먼 그리고 왓슨 왓슨은 뭐 엔지니어겠지 첩수병 좋습니다 이 친구는 의무병으로 키울게요 의무병으로 키울게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가져온거고 전리품도 생겼고요 시체도 가져왔네요 시체도 가져왔네요 어 얘들 다 모여있다 이게 뭐여 구경 좀 합시다 뭐지? 자 가져갑시다 시체는 어디다 쓰냐고? 시체는 나중에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기술실 낡은 엔진에서 회수한 부품으로 너의 리펄서를 개조했다 그래 그래 음 그거 참 유감이구만 자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었지 원해서 음 음 그렇구만 그래 아쉽게도 난 20년 동안 음 걱정하지 말게 어 그래 이건 뭔가 이거 뭐야 나한테 윙크한건가 메디킷 하나 즉시 제작해 주십시오 어 아 알겠어 알겠어 그래 제작 좀 해 주게 타이건이 연구에 진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실로 가서 직접 만나보시죠 직접 만나보시죠 다이건 연구는 다 했나 음 음 으흠 아 그래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 음 음 아 내 데넨 피질의 방대한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회로 역할을 했다 많은 데이터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프라이크멘트는 남아있습니다. 흑미들입니다. 이 자식들이 대내 피지를? 탁티컬 컴백 시뮬레이션, 워게임, 너의 프로세싱을 통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너의 길을 지냈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긴 하지. 좋은 뉴스입니다. 이 자식들은 의료기술은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브로브젠트에서 개발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식들은 대위 이상의 고위급 어드벤트 장교들을 위해 고안된 것 같습니다. 이 자식들의 자식들은 분명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위급 장교를 내가 데리고 오면 되겠나? 아, 해부하라고? 아, 맞아. 가져왔지, 시체. 그래! 그래, 그럼 자네가 해부하도록 하게. 자, 해부시켜놨어요. 오케이, 알겠어. 뭐야? 작전 준비 중 작전 준비 중 무언가 안 된다고 하면 군생활이 끝나냐? 응? 신, 스타디스 리포트, 우리 준비되어 있나요? 짧은 답변은, 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뭔가를 기다려야 할 수 있을까요? 뭐야? 설마 그 엔진? 그 엔진? 사람들 어디 둥둘 하죠? 아, 여기 이런 게 있었나? 좋습니다. 우리 스카이 레인저는 이륙을 해서 어디로 가죠? 어디, 어디 가죠? 야, 순식간에 순식간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게릴라 작전